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cnc 선박 프로그램 2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1일차 해가지고요 직선을 이용한 단차가공 간단한 축을 끄는 프로그램을 작성했구요 오늘부터는 이제 코너의 모서리 모서리의 원호 영상이 추가된 축 프로그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왼쪽 도면에 샘플로 해서 도면 하나 같았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백파이 를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모서리 r16 들어간 모서리 r16 해서 2개의 원호 영상이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연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r16 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16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 제 교육을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nc 선박 같은 경우에는 x축방향 주 현재 보이는 이 위아래 방향은 직경값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16 이라는 것은 직경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리가 16 이라는 것은 곱하기 1을 해서 실제 거리법은 30 32만큼 더 해주고 또는 빼주는 그런 값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거 유명하시구요 즉 이 원호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끝점은 현재 x 는 배교를 갖고 있다면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이 16 이만큼 뺀 값을 줘야 되는데 식물이 뺀 값이 아야 직장 거부한 사람에서 여기 위로 심류 아래 심류 토탈 30 이미 를 빼서 68 만큼 s 18 에 위치를 어 합니다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x 제트 값을 해주셔야 되구요 마찬가지로 요 r16 같은 경우에도 거리 값이 이 거리는 16 미리 즉 16 미리 뺀 거리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구요 x 값은 35 에서 30 이를 더한 값을 구해 주시면 이 r16 에 대한 원호의 끝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런 것만 유념해 주시면은 폰 짜신데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이 원호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지고 이와 지공 3 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공 이라는 건 원호 보관 이런 뜻이구요 방향을 시계 방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지공 3 같은 경우 반 시계 방향을 뜻합니다 2 2가지 를 지키게 주시고 얘는 속도는 천천히 해당됩니다 내가 그전에 배웠던 계절에 배웠던 지 코드 중에 지 공공 지 공이 있는데 지 공공 같은 게 빨리 간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지 공이는 천천히 간다고 했습니다 즉 지공이 지공 산도 천천히 간다는 거 해당 대신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음 지고 이래 간 천천히 해당 되다 뜻은 이 지 공이 지 공산도 기본적으로 5 f 라는 어드레스 가 포함이 됩니다 천천히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감안 하시구요 그러면 지 공이 지 공사함에 이제 어 형식 즉 포맷을 보여주게 되면 먼저 좌표 x, z 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r 이를 갑니다 그 다음에 f 가 들어 이 형식에 갖춰져 있구요 그 r 이라는 거는 다른거 아니고 반경값으로 좋답니다 반경값이 r 로 지정되구요 이 r 은 무조건 점을 찍어 주셔야 되요 아 이런거 어 아마 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작점과 끝점 주원호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근데 원점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 공부에 이동 방향으로 가는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시작점의 끝점이 되겠죠 고개를 가리켜 돌려 보시게 되면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의 방향 방향이냐를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돌려보는 시계방향이 되죠 시계방향이라는걸 지공 이때 지공 이를 써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알 값은 16 점 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거 인형을 이용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호 반대쪽 왼쪽에 있는 r 16 같은 경우에 여기가 시작점을 끝점인데 일단 마찬가지로 손가락 돌려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반식의 방향이 되죠 예 지공 삶이 되고 똑같이 아 복기의 5 r 16 을 넣어주셔 가지고 마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5 방향은 아 요렇게 더 가는 방향 그니까 예를 모서리 들어간 성장은 지공 모서리가 튀어나온 형상은 지공 상으로 보시는 되겠구요 아 시선반 같은 경우는 머시 슬터와 다르게 209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방향을 외우시면 외우신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들어간 들어간 r 형상은 무조건 지공이 그 다음에 돌출된 돌출된 아영상은 무조건 지공 사업으로 보셔도 어 문제가 없다 이유는 0 9 의 이동 방향이 어 바뀌지 않고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되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그 지공이 지봉 3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뭐 설명이 좀 입었다 싶으면 낮에도 보강 수업을 하는 보강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보면 요정도 말고 시기한 택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배웠던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귀 중 왼쪽엔 형상을 한번 오른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번째 알파베 5 5 5 5 5 4장이 들어간다고 설명이 드렸고 보다는 주소 달아줍니다 주사는 오늘 날짜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본인 이니셜 집어넣으시구요 날 마지막이 요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들어가는데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벌어짜 얘기죠 근데 이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된 직구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굳이 뭐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저희 핵심적인 것 같으면 g21만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g21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에 이를 밀린 더 편하시키려 드시거든요 밀림 터로 쓰겠다 고 말 더 쉽게 요 넘치 54 원점 지정해주는 거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t 0102 05 후추미의 보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g50 s 2차 주체대 전수 넣어주시고 550 s 팩 주소 결정 제어 넣어주시고 우치 번고 액수는 얼마 지탈을 만나 주시는데 액션 현재 왼쪽에 보이는 도면에 있는 체력 사이즈 보다 큰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연기 여기 젤 살 지는 1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100을 기준으로 안전거리에 4% 에서 100 공사 넣어주시면 되겠고 백사 공사 를 백사죠 그 다음에 제트는 원점을 기준으로 2 2 2 2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71 유육감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알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성에 주시고 5 자 여기 관련된 설명은 우리가 제가 전에 어 자스 그 동 차량한 동영상의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에 제 찍어놓은 1일차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사 사이클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럼 g71 pc q 20 6 0.4 w 0.2 f 0.2 이렇게 해서 황사 사이클을 프로그램 완성해 주시구요 그 다음 시커스 넘버 첫번째 n 10 넣어주시고 g42 g0 0 어 이거는 공부 이상 방금 오른쪽 보전이죠 그것도 어쩌고 동영상 전체 체크는 차량해 놓고 있으니까 그 보시구요 혹시 이해가 내신 분은 x 는 마이너스 1.6 앱 챕트 2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1.6 이라는 것은 그 티빈 황사 파이트 같으면 티비 어 티비 끝부분이 어 그 알로 돼 있는데 그 알값이 0.8 로 되어 있습니다 그 0.8 이라는 걸 직접 원산 1.6 이죠 그래서 신선 방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값을 기입을 하기 때문에 0.8 마이너스 말고 마이너스 1.6 으로 줘야지만 0.8 많고 밑으로 내가 서 이 단면의 이 중심점에 꼬다리 3가 생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5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지공 제트 영어로 붙여 주시고 에프 감을 생략합니다 아 먼저 공부 여기 와 있는거죠 웰척 7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 액수는 35만 골라 주시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 두번째 점을 이 r16 에 시작 전까지 가주시면 되요 그럼 제트는 마이너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왼쪽과 마이너스 에요 그 다음에 값은 36 16 20 20 맞다 주시면 되요 그럼 이 r16 에 시작 전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을 들으시면 되겠죠 아 시계만 그러시면 되겠죠 시기방향 지공이 액션을 현재 위치에서 32 를 더하면 되겠죠 35 플러스 32 니까 67 역시 17만큼 불러주시고 제트는 마이너스 이 전체과 넣어주시면 되겠죠 30년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알까 10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한 6 위치 와 있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쪽 튀어나온 r15 돌려야 되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2 r16 에 시작점 2 x 67 이제 뭐 체크를 하셔야 되요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우로 계산 시기 때 여우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에서 31 을 빼주면 되거든요 100 에서 31 을 빼주게 되면 68 이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68만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어떻게 직사 즉 지공 일로 5 x 68 까지 올라가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마음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브 현재 위치에 신용이 더할 땐 40 50 이만큼 하시면 있고 알심 뭐 이렇게 마무리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요 위치까지 온 거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말했죠 여기까지 거리 까만 다 더해 봤더니만 80 이라는 가시 나옵니다 비자 36 사실 70에 6시 배에 82 지공인 제트 마이너스 82 까지 가 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받으시면 은 이제 안전거리 학부 취사 에니 시의 주의 사시 지 공공 지 공구 지금 주러지 말고 액션 그냥 104 까지 올려 주시고 5 5 끝났죠 끝났으면 안전거리 학부 5 년약으로 엑스 1 150 에 제 탑에 져 줄게요 더 뛰어 상관없는데 요즘에 충고를 하고 난 여기에 절상료 5 여보 주시고 5 주축 정치 프로그램 종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로 태벤지 간단하게 왼쪽에 보이는 도면이 포레 완성이 된 거에요 아 그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구요 아 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바비어서 vc 에 시로 요 포레 을 다시 가면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아까 짠 프로그램을 vc nc 에서 한번 어 모의 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요 어 짠 프로그램을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짠 프로그램에 이제 여기를 보이던 데요 편집 모드로 가서 소련한 뭐 체크 해주시고 도라와 규칙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쓰면은 이제 재료 세팅을 정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한 팩 동독이 낭비가 100 정도 하시면 뭐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공부는 외교 황사 파이트 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조 설정 원점은 가운데로 에서 각오 안쪽 알아내기로 가지고 5 어 공장을 가구 원조 자료 인형을 체크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따른 거는 뭐 좀 내꺼 확인 못해 눌러주시고 받았으면은 자동 모드 사이크 스타트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 계시죠 그 주시면 이 가보신 되겠구요 자 깎아야 되죠 거창 프로그램 제작 같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밑에 눌러주시고 자동 사이크 자동 계시 셀프 썼다 자동 계시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렸으면 이제 검증해 가셔 가지고 검정 물검사 음산을 잘 받던 나무 체크 좀 해야 겠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했던 형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되겠습니다 저렴 짜 하시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시의 산만 원 5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심을 레이터 주 모의가로 한번 깎아 보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으 보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